아우네장터 만세운동이죠. 여기가 다들 아시죠? 유관순 열사? 요새 언론이 하도 많이 나와서. 그 아우네장터 3.1운동은 유관순 열사가 이분이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에 다니고 있었어요.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1학년 학생이었는데 서울에서 만세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를 휴교령을 내려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유관순 열사가 기미독립선언서를 갖고 고향 목천으로 내려가죠. 병천으로 내려가요. 병천으로 내려가서 병천, 천안, 연기, 청주 이쪽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3.1운동을 기획을 해요. 기획을 해요. 그래서 1919년 4월 1일 날 아우네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우네장터 만세운동이라고 하죠. 4월 1일 날 일어나고요. 그 전날에 유관순 열사 반대편에 가면 매봉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서 횃불, 봉화도 올리고 그래요. 그래서 4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시작되는데 시위가 상당히 과격했어요. 과격해서 물론 우린 비폭력이죠. 우린 비폭력인데 일본 헌병들이 총을 쏘죠. 그래서 현장에서 유관순 열사 아버님이 돌아가시죠. 유중권 선생이라고 돌아가시고 현장에서 총을 맞으세요. 그리고 그걸 말리던 유관순 열사의 어머니도 돌아가시죠. 유관순 열사는 아버지 유중권 선생의 유해를 메고 헌병대에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체포가 되십니다. 체포가 되셔서 천안이니까 관할 법원이 공주지방법원이 돼요. 공주지방법원에 와서 재판을 받는데 여기 투옥됐을 때 유관순 열사 오빠 있어요. 오빠. 유우석이라고. 이거는 공주 영명학교 학생이었는데 영명학교 3.1운동을 주도하다가 투옥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유관순은 천안에서 3.1운동 돼서 공주에 투옥돼 있고 오빠는 공주 영명학교 3.1운동을 주도해서 투옥돼 있고 그래서 오빠하고 동생이 같이 투옥돼 있는 상황이 연출돼요. 그러다가 유관순 열사가 재판을 서울로 가죠. 경성복신법원으로 가면서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관순 열사 이렇게 사진 보면 수용인 카드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서대문형무소에서 찍은 거예요. 유관순 열사 대단하죠. 제가 더 말이 필요 없는 분인데. 재판 과정에서도 대단합니다. 제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정당한 일을 했는데 왜 우리 민족을 총으로 죽이느냐. 죄를 진 건 너희들이다. 아주 당당하게 욕을 하시고요. 가진 고문을 다 받으시죠. 그래서 1920년 9월 달에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를 하신 분이 유관순 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우네 장터 뿐만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니까.